이번 영상에서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신고를 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실 신고서 화면은 2023년 7월 손택스 신고 화면이구요.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신고 사례인데요. 신고서 작성 과정을 확인해 나가다 보면 손택스 신고에서 중요한 내용 여러가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작성할 신고서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상황은 상가를 임대 중인 일반과세자의 경우구요. 신고 대상 기간 6개월 동안 보증금 천만원 월세 백만원으로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했구요. 매월 전자세금 계산서 한건씩 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기간 동안 상가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 백만원이 들었고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 뒀구요. 기타 상가 관련 비용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50만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상가의 임대인이 손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셀프 신고하는 상황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시키구요. 신고인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화면 상단에 신고 납부 메뉴 선택하구요.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항목 선택해서 펼쳐진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일반 신고 신고서 작성 화면에 도착했구요. 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납부까지 끝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화면을 따라가면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신고 구분하고 신고 대상 기간은 확인만 하구요. 아래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부분에 지금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하면 신고인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불려와서 화면에 보여지는데요. 수정할 부분 수정하구요. 끝났으면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이번 두번째 화면은 이번 신고서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부동산임대업 단일업종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서식들만 작성하면 되니까요. 화면을 내리면서 선택되어 있는 서식들 한 번씩 확인해 줍니다. 불필요한 서식은 빼줘도 되고 그냥 선택된 대로 둬도 되는데요. 신고할 내용이 없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확인을 모두 끝내면 화면 제일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서식은 지금 신고할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내역을 자세히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신고 대상기간 6개월 동안 임대수입내용을 임차인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요. 매월 받은 임대료 내역을 정리하고요.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인 간주임대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화면을 조금 올려보면 임대사업명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 작성화면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 작성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만일 지금 내용을 작성할 임차인분이 지난번에 부가세 신고를 했었던 동일한 분인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임차인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지난번에 신고했던 내용들을 불러와서 간단히 작성을 끝낼 수 있고요. 하지만 만일 지금 신고서를 작성할 임차인분이 신규 임차인이라서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이 없었다면 해당 임차인분 주민등록번호 입력부터 시작해서 보증금, 월세 등 임대수입내역도 전부 새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방법씩 확인해 보면요. 먼저 기존에 신고했던 경우라면 임차인 조회 버튼 클릭해서 직전기 임차인 정보 불러오고요. 해당하는 임차인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화면이 다시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 화면으로 왔고요. 방금 선택했던 임차인분 정보가 불려와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올려보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도 모두 불려와 있고요. 간주임대료까지 모두 계산돼서 보여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내용 꼼꼼히 확인해 보고요. 모두 맞으면 등록하기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화면을 올리면 등록된 임차인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올려보면 임대수입내역도 모두 계산돼서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모두 맞으면 다음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만일 신고할 임차인이 이번에 처음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 부분 작성을 전부 새로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임차인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화면을 올려서 임대기간에 대해서 입주일, 퇴거일을 입력해 주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항목들도 모두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모두 끝내면 지금 화면 같아지는데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임차인별 수입내용 등록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을 계속 진행해 보면요. 다음에 작성할 화면은 기타 매출분 서식인데요. 이 서식은 임대수입 중에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등록하는 서식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면 앞에서 작성했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등록했던 총 수입금액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 바로 아래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총 수입금액 중에서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인 14만 3,808원을 아래에 있는 기타 금액에 입력하라는 내용이니까요. 화면을 올려서 해당 항목에다가 해당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끝냈으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고요. 이번 화면은 신고 내용 서식이 나왔는데요. 이 서식에서 이번에 신고할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을 모두 등록해 줘야 합니다. 이 등록만 끝내면 신고서 작성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